우석우 기훈 그렇게 좋아하던 우석 씨와 함께 하게 됐잖아요 말씀하셨다시피 원래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모르니 잘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하면서 그냥 물론 원래 의리이신 걸 알았었는데 그래도 이 정도까지 의리이신지 몰랐던 게 뭐냐면 사실 동생은 없다고 했었어요 저 말고는 아는 동생이 없었는데 그렇게 해도 저를 하루 바지는 없이 되게 잘생겼어요 예업은 작업하면서 거의 매일매일 열화와서 밥 먹으냐고 물어보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제 아 형이 이 정도까지 의리를 갖고 있는지 사실 몰랐어요 이 정도까지 그래서 되게 감사하면서도 계속 매일매일 지났던 것 같아요 타이틀곡까지 총 다섯 곡 수록곡까지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두 곡은 우석형의 서로곡이 있고 두 곡은 제소로곡이요 그래서 제소로곡부터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이제 2번 트랙 하이피라는 곡 갓세븐 잭슨 형께서 이제 감사하게도 네 폴드싱 해주셨습니다 네 팀 루엔라는 팀에서 이제 너무 좋은 곡 주셔서 아마 기대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번 트랙 굿필링은 이제 저희 엄마, 저 부부와 이제 뭔가 저에 대한 그런 소개나 제 이야기를 담아서 그런 좋은 에너지를 아마 들어주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업은 이제 형한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준비하면서도 이분이랑 너무나 재밌게 했으니까요 이번 활동을 진짜 사고 없이 끝까지 한번 잘해보는게 화이팅 네 정말 케미가 돋보이는 그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궁금합니다 이 타이틀곡 언제 들을 수 있을까요? 네 잠시 후 아, 죄송합니다 잠시 후 6시 각 무한사이트에서 별짓이라는 타이틀곡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좋은 기사도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기사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분들도 집에 돌아가시는 길에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네 음원으로 들어보는 것보다 네 진짜 듣는게 좋잖아요 그래서 타이틀곡 지금 이 자리에서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? 두 분의 무대가 또 기다리고 있는데요 잠시 그 준비를 위해서 들어가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